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,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아유 오빠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? 나 이번 주에 보는 시험 다 망쳤단 말이야 아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거칠은 발판으로 달려가자 오빠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다가도 오빠만 보면 난 웃음이 나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어? 형님이 다치셨다 주희야 네? 오빠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듣고 싶은 말? 뭐 아무것도인지 다 말해봐요 멋있다는 말 멋있다는 말? 그건 조금 어려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울트라 캡슘 날씨 캡슘 짱 제일 멋있어요 그래 오빠잖아 맞아요 유미야 오빠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멋있다는 말 한번 해줄래? 너 나보고 이쁘다고 해봐 못하겠지? 그냥 객관적으로 살아야 할 시가 파악 주희야 네 오빠 따라와 오빠 어딜 가요? 오빠 믿지? 따라오라고 아니 뭘 믿어 오빠 왜 따라오라고 오빠 품속으로 오빠한테 이렇게 거친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고 오빠잖아 오빠잖아 윤희야 따라와 오빠 믿고 따라와 따라오라고 앙탈 부르기능 피할 수 없다면 즐겨의자 시간 파악 주희야 노래방이다 오빠 오빠 어떤 노래를 부를까? 듀엣곡으로 부르자 내 사랑 투 유 좋았어 내 사랑 투 유 100점 나왔다 100점 오빠 우리는 환상의 콤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빠 전에 유미야 노래방한테 뭐 부를까? 이거 듀엣곡 이거 나 어 그래 어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이럴 줄 알았냐? forte государ Dá 진 she Ever ffiti 공 오래 리 gefragt 그 본hora PNV 섹위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